익명으로 보내신 분이요. 지인에게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편의상 1인칭 시점으로 적어보아요. 결혼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하루는 친정엄마가 예고도 없이 혼자서 저희 신혼집에 놀러를 온 거예요. 연락도 없이 갑작스러웠지만은 저녁이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얼른 신랑이 퇴근하기 전에 다녀오려고 마트에 갔어요. 엄마 박수방 오기 전에 얼른 다녀올게. 딱 30분만 쉬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트에 도착해 이것저것 물건을 고르는데 거의 동시에 신랑과 엄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띵동 너 지금 어디야? 띵동 자기야 어디야? 엄마는 제가 마트에 간 걸 알기에 신랑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죠. 어 나 지금 마트 왔는데 아직 퇴근 전이지? 아니 나 지금 퇴근하고 집인데. 자기는 어디야? 뭐? 벌써 집이라고? 그럼 우리 엄마 받겠네? 누구? 장모님? 아니 없는데? 그때였습니다. 통화 중에 엄마에게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띵동 너 지금 어디냐고 지금? 왜 전화를 안 받아? 저는 우선 신랑과 전화를 끊고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죠. 속으로 어디 마실 나가셨나? 그런데 엄마가 다짜고짜 작은 목소리로 짜증을 내며 너 지금 어디냐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러자 또다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작게 왜 그러긴? 왜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집에 집에 계시는 거야 지금. 집에 화장실에 계시는 거야. 왜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이 기지마야. 무슨 소리야? 엄마 지금 어딘데? 어디에 니네 집 화장실에야? 왜 휴지가 없냐니까? 너 지금 어디야? 나 아직 마트에 있는데 정말 휴지가 없어? 없다니까. 너 어디냐고 지금?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 몰라서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혹시 작은 거야? 그러자 큰 거야 큰 거 큰 거. 너 지금 어디냐고 지금? 아 큰 거야? 참 엄마 지금 박서방이 집에 있다던데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해서 휴지 갖다 주라 그럴게. 뭐? 너 또 미친 거 아니 지금? 지금 사위한테 똥 휴지를 받으라는 거야? 어? 너 미쳤어? 그럼 어떡해. 안 그러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됐어. 너 박서방한테 전화하면 아주 죽을 줄 알아줘. 알겠어? 끊어. 그러더니 일반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몇 번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집에 있는 신랑에게 엄마 말대로 전화 대신 문자를 낳겠어요. 띵동. 신랑 잘 들어. 엄마가 절대 전화하지 말래서 이렇게 문자 보내거든. 지금 화장실에 엄마가 있거든. 휴지가 없다고 하시거든. 자기가 알아서 휴지 좀 갖다 드려. 부탁이야. 얼른 갈게. 그런데 잠시 후 신랑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신랑이 짧고 굵은 한마디. 띵동. 장모님은 지금 샤워 중. 그날 저녁에 셋 다 어서 켜서 죽은 줄 알았어요. 장모님은 샤워 중.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김형성 씨. 정말 당황스러웠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 왔어요. 바로 제 옆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총각. 네. 왜요? 왜요? 내가 지금 기저귀를 자고 있어. 네? 오줌이 너무 마려울 때 이거 그냥 싸도 괜찮을까? 저희 두 눈은 사정없이 눌렸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할아버지는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오줌이 너무 마려갖고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홈런을 치고 역전하고 별 난리 붓을 다쳤더라고 야구를 보고 있으니까 화장실도 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저귀를 차고 왔어. 손주 기저귀를 차고 왔어. 손주 손주 혹시 말여 싸리려고 아아 네. 근데 근데 손주가 큰까보다 근데 용기가 안 나? 나 이거 정말 싸도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해 총각? 싸도 될까? 싸볼까? 저에겐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죠. 손주분이 쓰신 거라면 너무 용량이 작지 않을까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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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에 대형용이라고 큼지막하게 서있더라고 저는 또다시 신중하게 고민에 빠졌어요. 괜찮을까? 싸도 될까? 그랬다가 대참사라도 벌어지면 할아버지의 얼굴 표정은 너무나 허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협안을 제안했어요. 나 미치겠다. 정 그러시다면 찔끔찔끔 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정 못 참을 것 같을 때 조금씩만 끊어사면 나머지는 참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 좋네 좋네 할아버지는 몹시 만족하신 얼굴을 경기를 관람했어요. 근데 한참 경기를 관람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서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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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멈춰 안 멈춰줘 멈춰주질 않아 총각 안 멈춰줘 네 네 네 할아버지는 제 팔을 붙잡고 온몸을 움찔움찔 하셨는데 그 손이 간절히 힘을 주는 게 느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멈춰줘 안 끌어져 이게 왜 안 끌어지지 안 멈춰줘 안 돼 안 돼 안 돼 곧 할아버지는 하얗게 태운 얼굴이래요 푸르르 떠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죄스럽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근데 반전 이 대용량 기저귀가 엄청나구만 네? 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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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네 이거 할아버지 얼굴 표적은 급방 끝 그대로 앉아서 경기를 관람했어요 결승 경기에서는 저도 기저귀를 착용할까 고민 중입니다 엄청나구나 하긴 뭐 아이들이 그냥 한 번만 소면보고 기저귀를 안 갈아줄 때도 있잖아요 몇 번씩 모아서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만 안 드리겠습니다 오현지 씨의 사연 우리 6살 아들이 요즘 어린이집 가기 싫다 재미없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하더라고요 혹시 문제가 있나 싶어서 아이와 얘기도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별만을 안 해요 6살 얘기가? 좀 전에 6살이었어요? 네 6살인데 왜? 42살 같아서요 일찍부터 담배 폈네갖고 그래서 신랑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신랑도 남자 대 남자로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이도 속마음을 좀 얘기하겠지 이러더라고요 둘은 대화를 시작했고 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아들이 선생님한테도 자주 혼나고 재미없어 이러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어쩌나 어린이집을 찾아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신랑이 신랑이 동건아 선생님이 혼내시는 건 동건이 잘되라고 혼내시는 거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혼나지 않아 그리고 동건이가 잘할 때는 선생님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잖아 선생님이 네가 미워서 혼내시는 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정말 말을 잘하더라고요 역시 신랑이 나보다 이성적이네 생각했죠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절 뒷목잡게 했어요 자 동건아 잘 생각해봐 아빠도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데 맨날 집에 오잖아 아이 뭐야 그래도 우리 동건이는 주말엔 어린이집 안 가는 날도 있지만 아빠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오잖니 자 누가 더 힘들겠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6살 우리 아들은 아주 이해했다는 듯이 끄덕하네요 짧은 사인에 육해숙시네 육시네요 대형마트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주말이라 엄청 복잡해 갖고 오는 거냥 간신히 낑겨 탔는데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아기를 안고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서의 타겟은 아기였죠 어떤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이 아이고 예뻐라 아우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그러자 옆에 그 옆에 할머니도 아이고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그냥 빼다 박았어 아이고 예뻐라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부가 별 반응이 없어서요 그리고 뚱뚱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내리고 내리고 아기와 엄마는 안 내리더라고요 부부가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할머니 중에 물어보시는 분 있죠 아니 누구요 남자분 어떻게 황당했을까요 모르는 집애가 자기를 닮았으니 익명을 요구하는 사연입니다 첫 줄 좋은데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첫 줄 되게 좋습니다 저는 똥을 많이 쌉니다 여기까지만 7만원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7만원이 나아요 똥을 많이 쌉니다 하루에 다섯 번 정도 싸죠 어우 많이 싸네 알 수가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한 지 2년 정도가 되었고 제가 취급하는 제품들은 주 고객이 약간 연령대가 높은 분들입니다 상담 전화가 항상 많이 오죠 저는 똥을 많이 싸고요 어느 날 어김없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을 때 일입니다 똥칸에 들어가 바지를 내리는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 전화구나 확신했죠 순간 고민했습니다 앉아서 똥을 싸고 받을까 아니면 그냥 얼른 받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편하게 쌀까 저는 후자를 택했고 바지를 내린 채 똥칸에 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똥칸 안에 서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60대쯤 되는 남성분이죠 그러니까 얼른 받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편하게 싸려고 서서 받은 거죠 60대쯤 되는 남성분 내가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상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길어졌고 바지를 내리고 선 채로 계속 통화를 하게 됐죠 그러던 그때 배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바지까지 내리고 쌀 것처럼 다 품 잡아놓고 왜 안 싸냐고 배에서 항의를 하는 거였어요 엄청난 항의가 시작됐죠 참자 좀만 더 참자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변기에 앉아 터트리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제품에 대해 물어보시던 그 남성분이 갑자기 말이 끊겼어요 뭐죠? 네 고객님 왜 그러세요? 일단 모른 척했습니다 이건 방금 보조? 이건 방금 보조가 되게 웃긴 말이다 이거 이건 방금 보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객님 너무 당황해서 뭔가를 숨기는 것 마냥 둘러댔고 방금 이어가던 남성분이 남성분 오타시 제품에 대해서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아직 배에서 미쳐나오지 못한 놈들이 다시 또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참다 결국 똥방귀 똥대신 방귀가 나왔어요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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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죠? 이건 뭐죠? 뭐죠? 아..아무것도 아닙니다 고객님 그러던 그때 배가 너무 아파서 그냥 모르겠다고 나머지 애들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제일 강력한 사운드였어요 똥인가요? 이거 똥인가요? 네 이건 똥인데 아까 건 방구고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화장실이에요 어? 어? 정말 부럽네요 나이 먹고 그렇게 시원하게 싼 적이 없어서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부럽다고 하시니까 얼결에 일단 감사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알겠어요 물건 주문할 테니까 똥마저 싸고 와요 그럼 쾌변 아주 귀엽게 쾌별을 외치시며 전화를 끊어졌습니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제품 포장할 때 그분 휴대폰 번호를 찾아 사은품 몇 개를 더 드렸어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쾌변 상품 고마워 상품 고마워 쾌변 쾌변 앞으로 똥곡 다 싸고 나서 전화를 받아야겠습니다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들 쾌변하세요 쾌변 이화순 씨의 사연입니다 일요일 아침 큰아들 둘째 아들 포함 내 가족이 느지막히 일어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둘째 5학년 둘째 아들이 너무 급하게 방정맞게 후후 불면서 라면을 먹는 거예요 제 아들이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 밖에서 음식 먹을 때도 그렇게 급하게 먹니? 물어봤더니 작은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면서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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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5학년 밖의 세상은 이거처럼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형하고 라면 먹는 게 치열한 거 아니에요 같이 먹자 술이라도 많이 먹으니까 술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김신욱 씨 저에게는 만난 지 2년째 되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다 사랑하는데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술만 먹었다 하면 혁신을 보여주는 참신한 사람이라는 게 저를 힘들게 하죠 첫 시작은 평범했어요 전화해서 헛소리하는 정도? 뭐 시간이 흐르면 그녀의 주사도 오스탈루피테쿠스가 허리를 펴고 일어서듯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오줌이 마롭다면서 미친듯이 뛰어가면서 외쳤어요 시발이야 화장실을 찾아줘도 시발없다며 화만 내고 정작 가지는 않았어요 시발이야 이렇게 집을 향해 뛰어가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멈춰서더니 건물이랑 대화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집 근처에 빌라를 신축 중이라 시끄러웠는데 그게 불만이었나 봐요 야 건물한테 대고 너 나 알지? 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하라고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안 들려? 아? 근데 왜 그래 조심해라 내가 짜증나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업히는 거에 맛이 들렸는지 술만 먹었다 하면 업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 디스크에 허리도 안 좋은데 말이죠 그렇게 며칠을 업어주다 보니 재미가 없었는지 어느 날부터는 귀에다가 침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왼쪽에다가 퉤 오른쪽에 퉤 등에 있는 인간을 오래 발사하듯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집에는 무사히 들어가는 게 좋게 좋게 생각하고 지난주에는 또 술을 먹고 또 여자친구를 업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같이 건물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내 저한테 주더니 자 이거 이제 문 앞에다가 놔 하길래 이건 도대체 무슨 시추위션인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핸드폰을 TV 보듯이 가로방향으로 세워서 문 앞에 뒀어요 그러자 여자친구가 갑자기 갑자기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제사드리자 하면서 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저도 덩달아 절을 했죠 휴대폰한테요 여자친구는 갑자기 한숨을 주시면서 아 할아버지 내가 왔어 할아버지 사위야 할아버지 하라버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한참을 엎드려 있었고 제가 사퇴를 종결시키기 위해 할아버님께서 피곤하셔서 먼저 가신 것 같아 이제 우리도 집에 들어가자 라고 했죠 그 와중에 등 뒤로는 자동차도 지나가고 사람들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경찰을 안 부르기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죠 어제는 옆 테이블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만두를 하나 얻어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여자친구 주사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지 저 술을 매번 놀랄고 무섭습니다 자기야 이제 술 좀 그만 먹자 조금만 먹자 사랑한다 주사가 상당하시네요 남자분이 참 멋지시네요 뭘 다 참아주고 보니까 정말 예쁘신가 보네요 멋지십니다 어쨌든 이경구 씨의 사연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 살고 있는 이경구입니다 네 알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9번 버스를 타고 전철역에 나가곤 하는데요 버스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 버스를 놓치면 보통 10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서둘렀죠 아파트에서 나와 빠른 걸음으로 상가 건물을 지나 버스 정장이 보이고 때마침 9번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걸 확인한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로 버스는 출발해버리고 아 지각하겠네 어쩌지 이러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9번 버스 뒤에 있던 2번 버스가 제 앞으로 다가와 창문이 열리며 상남자 포스를 폴폴 풍기는 버스 기사님께서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타! 오 멋있어 어 뭐지? 왜 그러지? 2번 버스는 제가 가야 하는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가는 버스였기 때문에 저는 당황스러워서 멍 때리고 있는데 그때 버스 기사님께서 다시 한 번 소리쳤습니다 어서 타! 빨리 타! 시간이 없어! 다시 한 번 소리치는 기사님의 포스와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허겁지겁 버스를 타고 버스 안을 둘러봤는데 뭐지? 왜 사람이 없지? 버스 안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였어요 뭐지? 나 호객행이 당한 건가? 왜 타라고 간 거지?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이미 버스를 타버린 저는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지갑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갑을 들고 카드를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사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찍지마! 찍지마!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래서 네? 카드 안 찍었는데요? 어버버버버버하니까 기사님 말 내가 저 앞에 버스를 빨리 따라가서 다음 정거장에 세워줄 테니까 내려서 바로 저 버스를 타! 바로 그거였습니다 2번 버스 기사님께서는 제가 뛰어와서 9번 버스를 안타깝게 놓치는 모습을 보고 한 정거장 태워서 9번 버스를 따라잡아 세워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기사님의 미션은 인지한 저는 버스가 도착하면 바로 하차하기 위해서 뒷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사님께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뭐해! 정신 차려! 앞문으로 내려서 뛰어야지! 가깝지! 뒷문은 뭐로! 앞문으로 오란 말이야! 평소 습관처럼 뒷문으로 내리려는 모습에 답답하셨던 기사님은 제가 앞문으로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신을 일깨워주셨고 저는 기사님 옆 손잡이를 잡고 앞유리를 주시하며 기사님의 엄청난 레이스를 손에 따매지고 딱 죽이고 함께했습니다 놀라운 기사님의 운전 실력 덕에 2번 버스는 9번 버스를 따라잡았고 저는 정거장의 문이 열리자마자 앞문으로 내리며 9번 버스를 향해 뛰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신도 없었고 기사님의 호통 소리에 영혼이 없는 몸을 움직였던 저는 뒤늦게 기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살짝 돌아봤는데 그 순간 저와 눈이 봐주신 기사님께서는 환한 웃음으로 저를 향해 엄지척을 딱!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전쟁터에서 동군동락한 전우회 같은 남자들의 뜨거운 가슴을 느끼며 같이 엄지척을 딱! 그렇게 저는 9번 버스를 타고 출근할 수 있었고 회사에 지각도 안 했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망연자실한 저를 일깨워주시고 앞버스를 태워주신 2번 버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은정씨 제일 재밌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퍼왔어요 잘했어요 잘 펐어요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내셨어요 술에 취한 사람이 선생님이 문제를 낸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금방 답이 떠오르지 않는지 아이들은 잠잠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힌트로 마지막 글자가 가로 끝난다고 알려주셨대요 그제서야 아이들은 저마다 손을 들면서 대답을 다퉜죠 하나씩 합시다 이럴 수가 저럴 수가 미친 건가 야 집에 가 고음불가 저질인가 우성반가 그런데 한 아이의 답이 한 아이의 답에 모두가 뒤집어졌어요 아빠인가 아빠인가 이상훈씨 4살짜리 우리 딸이랑 캠핑을 다녀왔어요 아내에게 하루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죠 잘하셨네 그러나 땡깡쟁이 우리 딸 덕에 안고 달래고 하다 보니까 간만에 무리를 했는지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빠 허리 삐끗한 것 같아 4살짜리 딸이 조심했어야지 아빠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언니들이랑 좀 놀래? 했더니 우리 딸이 순순히 언니들과 캠핑장에 있는 트램폴린을 열심히 타러 갔어요 한참 놀다가 돌아온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기특하게도 아빠 허리는 안 아파? 라고 말하기에 저를 걱정해준 줄 알고 딱 여진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어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그럼 나 좀 안아줄래? 천재네 천재네 현녀네 현녀 그래도 그래도 마음이 착하네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